해장 과연 우짱 이제 4, 5, 5, 6, 7, 8 1, 2, 3, 2, 1 자, 이제 도대체! 싱싱합니다! 용기 중 자, 이제 도대체! 도대체! 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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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지방끼 없는 부위, 뒷다리 살이라든가 앞다리 살, 안심 같은 부위는 지방끼가 없고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많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세요. 하나, 둘, 셋, 너로 내려가는 거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한도 중에서도 저지방끼, 등심한 식, 특히 다이어트 하는 데는 좋은 부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주변에서 널리 한도 상점을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